다른 무대에서 굉장히 신뢰했고 멋있는 밴드들이 3회동안 연장으로 다시 나옵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저희는 더 하고 싶습니다만, 시간 관계상. 혹시 원하신다면 9대 대주년 분들께도 굉장히 낭만한 표정은. 아 괜찮습니까? 그리고 혹시 여러분, 저희가 몇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 선수를 예상을 했어요. 그런데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. 자, 이번 곡. 혹시 스노크 온도 어탈한 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? 정환아, 보컬한테 마이프 맞지 말라고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예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역시 이태원은 수준이 높아요. 다른 데 가면 별로 아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. 혹시 이건 아실 겁니다. 박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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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이게 어떤 곡을요? 아, 갑니다. 자, 원래 원곡을 잊으시고 저희가 꽝꽝나무가 만든 꽝꽝더워터, 굉장히 펑키한 한 번 21세기로 지난해 수준이 한 번 들어보시죠. 정환아. 너무 좋아하네 공연 괜찮다고 하셨어요? 네,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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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과 아리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. 여러분들을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아리랑하고 많이 다룰 겁니다. 하지만 항상 일어나셔도 됩니다. 마지막이거든요. 앉아계시나 서계시나. 별 차이 없습니다. 살짝 일어나시고요. 자,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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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 내 모든 걸 불러내는 소리 말과 이 영혼의 성함을 내 방향이 심각해지는 노래 말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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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의 눈 uw가 침묵하게 한 바 unbelievably 쓰신 중 the creators 침묵하게 한 바 Guru 사긴 사는ugal 침묵하게 한마디려 아미남장 나를 홀러 다시 동봉이쳐 침묵하게 한마디려 워워워 자기만을 돌려 워워워 한 2천 명 모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라고요? 질문 없었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반가면 네이버 카페에서 뻔뻔함을 검색하시던가 아니면 흥대로 놀러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